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구이삭기 헤드바스켓을 좀 해봅시다.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식품을 사고 교환했고 예비로 한번 알리에서 주문해봅시다. 저희가 지난번에 골보 바스켓을 주문했는데 그것과 재실도 똑같습니다. 오 더 어려우니까 바꿔 알리에서 온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콘 카바 가스캡 패드 가스캡 밑에 저것 같아요 메인에서 나옵니다 흡기 원 칠판이네요 온갖 엔진에 들어가는 로클러일까 엔진에 들어가는 가스캡이랑 가스캡은 다 있네요 오일클러 같은데 인젝터 오링봇 해가지고 용화샷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가 이제 얼만가 하면 무료배송에 8만원이 안됩니다 7만 8천원 얼마 7만 8천원 얼마고 제가 이제요 우리나라 이제 그 V4죠 V4 라고 하겠습니다 V4에서 가격을 V4에서 이제 구매한 내역인데 카바 가스캡 하나가 11만원 이런 카바 가스캡의 가격으로 제가 사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헤드 가스캡 헤드 가스캡이 17만원 헤드 가스캡이 17만 원 아 17만 7천원이네 웨이 엄청나게 비싸죠 헤드 가스캡 하나가 177,000원 이게 11만원입니다. 재료는 다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없으면 뭐 사야 되니까 이렇게 긴가민가 했어요 혹시나 이렇게 다양한 세트로 해가지고 78,000원인데 이게 맞을까 근데 확인해보니까 다 맞더라구요 다 맞아요 기존 불쌓기 쓰시는 분들 영상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